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되고 또한 경제는 어떻게 될건지 안정화 될건지 뭐 여러가지 걱정이 많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인들이 아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해 하고 있고 실제로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회사를 안정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조차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건지 또 이 구운 이라는게 풍수적으로 왔다고 하는데 구운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풍수적으로 구운이 왔을 때 구운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정치나 경제 부동산 이런 거에서 차차 제가 좀 예측을 해보고 물론 이거는 풍수적인 것 아니면 역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학자 경제학자 이런 전문가들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5년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풍수적으로 구운 이라는 것은 20년만 한 번씩 발생을 해서 총 9번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홉 번째 해당되는 운이 구운입니다 근데 구운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운의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혹시 사주 명리 유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어 제 사무실에서 직접 가르치는 직강 형태가 있고 그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원하시는 분은 또 다른 온라인 강의 형태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불안정하고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혹시 사주 명리학 아니면 풍수나 유김 이런 거 명리학에 관계된 걸 공부를 해서 앞으로 제 2의 인생을 상담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취미로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기준의 공부를 했는데 체계화가 잘 안 잡혀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텐데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수군이 무엇인지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대략 구운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많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되 다만 세상에 기운이 돌고 돌기 때문에 계절도 이렇게 사계절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절의 변화가 오게 되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기운은 20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총 9번 바뀌게 되고요 이게 9번 바뀌게 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는 9번 바뀌니까 180년마다 바뀌게 되고요 다시 우리 지구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바퀴 돈다는 개념을 했을 때 한 바퀴는 360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게 총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약 36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운이 두 바퀴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180년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자리에 오게 되고 이 360년 주기로 해서 그 3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다시 360년 후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물론 180년마다 이루어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360년 전에 대략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큰 인물이 다시 360년 후에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360도라는 것은 그래서 360년이 걸리면 큰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전에 그럼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인물이 태어났다 그러면 360년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큰 인물이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사주팔자도 10년마다 대원의 기운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최대 수명이 12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을 1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12달이기 때문에 사람 역시 최대 수명이 120년인데 이 120년을 다 살게 되면 인간의 모든 느낄 수 있는 기룡 화복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12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기룡 화복을 다 겪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의 기운도 120 곱하기 3번을 바뀌게 되면 결국은 360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의 운기가 결국은 360년 주기로 해서 큰 틀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풍수 역시 360년마다 큰 사건 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작게는 20년 좀 더 크게는 180년 더 크게는 360년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구운의 방향과 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룸부터 구운까지 20년씩 있고요 이룬은 북쪽을 나타내고 구운은 남쪽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룬과 구운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근데 구운은 2024년부터 2043년인데 실질적으로는 꼭 24년부터 구운이냐 그건 아닙니다 환절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2022년 23년 이렇게 해서 구운의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역시 파룬의 기운도 2024년 25년까지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그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파룬과 구운이 겹치는 환절기 같은 계절이 섞이는 그런 변화의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에서 설명드리면 어떤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사방팔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풍수적으로 봤을 때 운기가 변하는 게 아홉 번 변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자가 적혀 있는 데가 보면 남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 자 밑에 숫자는 니 해서 여기 보면 한자들이 섞여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룬 같은 경우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운 같은 경우는 곤이라고 되어 있고요 곤은 이제 남서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삼운 같은 경우는 진으로 되어 있는데 동쪽을 나타내고 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남동쪽을 나타냅니다 오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중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라는 소리고요 육은 이제 건자 하늘 건자 그래서 북서쪽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봅니다 칠은 이제 태 라고 해서 역시 서쪽을 나타냅니다 팔은 이제 간인데 북동쪽을 나타내는데 현재 이제 팔운에 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씩 해서 9번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구성하기 라든지 풍수 구공도 이런 거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하지만 그런 거 공부 안 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씩 9번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러면 이룬 같은 경우는 북쪽이고 이운은 남서쪽이고 삼운은 동쪽이고 사운은 남동쪽이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쪽에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 동탄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현재 파룬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파룬은 동북쪽 북동쪽에 산이 있고 남서쪽 이쪽을 바라보면 이제 그쪽이 남서쪽인데 어 지금 화성 동탄이나 평택이 파룬에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뭐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부터 고덕신도시 그리고 화성도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잖아요 이런게 다 그 지역 그 기운 그런 운기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구운터에는 구운에 관계된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과연 구운에는 어떠한 사건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일단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게 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뭐 백두산은 무조건 백퍼센트 폭발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게 불과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은 이제 차차 제가 백두산에 관계된 폭발되는 언제쯤 폭발할 건지 이거는 따로 지금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운에는 일본의 대지진과 화산이 역시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왜냐면 일본은 우리가 이제 동남쪽에 있지만 주로 남쪽 화기를 관장하고요 화산지대에 있는데 이 화라는 게 구운에는 똑같은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일본의 대지진이나 아니면 거대한 화산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대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시진핑과 또 이제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묵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 구운의 이런 사건이 제가 뭐 구운의 풍수적인 운기를 떠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만을 복숙시키고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죠 높기 때문에 일단 구운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자세하게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는 구운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 번 올린 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그러면 구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여섯 가지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0% 그렇게 된다 그런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구운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일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구운의 풍수 구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의 특징과 발생 가능한 사건들 자 구운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불의 기운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화죠 그럼 정신문화라든지 또 예술 전기 전자 이런 쪽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구운에는 그게 모든 게 더욱 더 연구 개발이 되어서 훨씬 더 그런 분야가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인공 진흥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제 나오게 되죠 거의 지금 개발 완성 단계인데 또 인공 진흥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전기차 이런 건 이미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 태양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 물론 이제 태양강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약간 실패를 했지만 그 재생에너지 태양강 관련 이런 것도 구분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신문화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주 역학이나 풍수 이런 쪽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명리학 분야라든지 상담 분야 상담 컨설팅 이런 거 특히 사주 역학 명리학 이라든지 아니면 무숙신앙 정신세계 이런 쪽도 굉장히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밀란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밀란이 발생해 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학 혁명에 발단이 되는 진주밀란 전국에 밀란이 구원시대에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질병이나 기아 경신 대기근 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구원시대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대규모 질병이라든지 아사 기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은 2024년부터 43년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구원시대는 화해 기운이기 때문에 화기가 충만을 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과거 천 년 전에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했는데 그때가 병원연이었고 그때가 구원시대였습니다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이 백두산 폭발인데 그게 바로 구원에 일어났고 병원연에 발생을 했어요 병원연이 2026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 병원연 아니면 2038년 무후년경에 그때쯤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 보시고요 일단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일본지역 화산 폭발 및 대지진 발생할 가능성이 이것도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위태태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것도 이제 침공이 왜 일어나냐 대만은 남쪽이고 더군다나 또 전쟁이라는 불을 화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 한다든지 물론 우리 한반도는 어떠냐 우리 한반도 사실은 군이 굉장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따라서 굉장히 좋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저희 어렸을 때 제 7강구란 노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7강구에 유전개발을 하다가 지금 일본하고 어 같이 공동개발 한다고 해서 지금 묶여 있어 갖고 지금 50년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7강구 지역 제주도 남쪽 앞바다 오키나와 근처죠 여기가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 우리나라가 자원 부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이제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북통일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구운에 저도 통일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격암유록에 보면 남사구 선생이 2025년 통일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에 보면 통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거 구운시대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만 말씀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씩 짚어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은 20년가 세상이 확 바뀐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풍수적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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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